원래 돈이 많은 물려받은 재산이 많거나 원래 잘 보거나 원래 돈이 많은 후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흠이 되는 거예요? 흠은 안 된다고 봐야죠. 이게 사실 우리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는 경우는 뭔가 하면 네가 공직에 있는 동안에 재산이 얼마나 늘었느냐 혹시 부정한 수입이 없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1400억 있다고 흠 잡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흠 잡습니다. 매군 가면 안철수 후보 들으면 슬슬하겠지만 대부분이 본인이 만든 안철수 연구소 안내역의 주가란 말이에요. 주식 팔아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식이 주식을 측정한 가격이죠. 아니죠.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만들어서 동그라미 재단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천억이 넘는 재단을 만들었죠. 재단을 이미 사회에 기증을 했으니까 그걸 안철수의 재산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본인이 정치를 한다 이래서 한 2만 원 하던 주가가 16만 원까지 치솟았어요. 그런데 그때 10만 원 넘었을 때 본인이 주식을 다 팔았단 말이에요. 팔아서 그 천억이 넘는 돈을 마련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가는 다시 쭉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천억이 넘는 돈은 누구 돈입니까? 바로 개미들이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학 측으로 보면 개미들이 돈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철수 의원에게 농담을 좀 드리자면 사회에 환원하기를 정말 잘하셨다.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고 인마에 포괴돼서 있었다면 저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욕을 좀 했을 겁니다. 네. sino 진실 소비 이제 신 그 그 그 그 그 이제